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첫 번째 시간 이어서 목차 설명부터 해나가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지금 뭐 이야기했냐면,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 부분 가운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역사교육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역사교육의 교재라고 하는 부분은 한자 뜻 그대로예요. 가르치기 위한 제재라고 부르는 거죠. 제재. 제재예요. 교재. 교육자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과서라든가 교사형 지도서, 더 나아가서 교사가 만드는 활동지, 학습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부르는 표현이 교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충하거나 뭘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보충하거나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역사 수업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학자들끼리 나누어진 견해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구성에 따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교재의 종류에 따라라고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개설서 안에는 역사교육의 이해나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또는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이런 책들 안에는 세 가지를 포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포괄해서.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또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용 구성에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활용되어지는, 수업 시간에 활용되어지는 교재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교재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초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수업의 방법은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교사가 중심이 되냐 학습사가 중심이 되느냐로 나뉘고 있고 두 번째는 내용 구성에 따라 세 번째는 교재의 유형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역사 수업의 방법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내용 구성에 따라, 교재 유형에 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활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했어. 과거에는 이 수업과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수업 장면이 곧 무슨 장면이기도 하다? 평가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려운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 교수평기 일체화라고 불러. 그렇죠? 교수학습. 그러니까 수업을 말하는 거지. 교수학습. 그 다음에 평가. 이 평가 장면을 교사가 전부 다 생기부에 일일이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이 세 가지 과정이 전부 다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수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분리를 시키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분리된 활동으로 간주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전부 다 일체화된 활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화된 활동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사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학습의 시행 절차에 따라 나누는 진단평가, 또 수업 중에 보는 형성평가, 한 학기 단위라든가 또는 한 학기를 나누어서 중간 기말고사와 같이 특정한 학습 단원이 종료되었을 때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평가인 총괄평가. 이렇게 나뉩니다. 또 아울러 저런 평가방법이 투입 시기, 언제 보느냐에 따라 나누는 구분이라면 역사과에서 실행하는 평가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선다형평가, 서술형평가, 마지막 수행평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런 부분들의 문항이 굉장히 미출제된 부분이 많아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사과 평가에 관한 부분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계된 것이었다면 맨 마지막 이렇게 운영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다루는 부분이 뭐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발달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연구동향이라는 책,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연구동향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역사교육의 이해나 내용과 방법 안에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건 아니거든 또 김환중 교수가 과거 솔출판에서 쓴 역사과 교육과정에 관한 글도 있습니다. 그런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이 교재 맨 뒤를 보시잖아요 그럼 부록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죠? 445페이지를 보실래요? 부록이라고 쓰여있죠? 그럼 첫 번째가 부록 1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를 말하는 거예요 6대 서적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통상 개론서류로 취급되어지는 것들인데요 1번이 역사교육의 이해 설명회 때 들으셨던 파란 책이라는 거고요 2번이 갈색 책이라는 거예요 3번이 녹색 책 4번이 남색 책 5번이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 이것도 검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여 있어서 통상 그냥 검은색, 검은 책 김환중 교수는 주로 껍질이 다 검어요 표지가 역사소의 원리라는 책도 검정색이고 해서 그냥 검은색 책, 검은색 책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작년에 출간된 김민정 교수 외 나머지 분들 세 분이 함께 공조하신 역사교육 첫 걸음 이 6가지가 무슨 서적? 필독 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내용 구성까지 그렇게 다 써놨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제 강의 중의 내용은 그 뒤에 참고 묻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 강의 내용은요 이 서적 안에도요 이 서적 안에도 거기 나와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16건 정도가 녹아 들어가 있고요 서적 안에도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아 이건 녹색 책, 파란 책, 남색 책 내용 섞어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16건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연구 성과에 관한 부분들은 역사교육 연구지라는 학회지 글 내용들도 참고로 제법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3월까지의 학습 목표, 목적을 잡으라면 가장 상위의 목적은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과목별로 가리지 마시고 한국사, 동양사, 역교, 서양사 모든 내용들을 단권화시키는 데 신경을 쓰시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글을 위해서 진도도 강의계획서도 주별강의계획서도 올려드렸고 또 뒤에 참고하셔야 될 문헌들 페이지까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무슨 책 몇 페이지를 읽으면 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빠져있는 부분이거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을 교재 내용이에요. 보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충하실 때는 3단계를 쓰세요 3단계를 첫 번째는 연필로 쓰시고 연필로 두 번째 확실해졌다 싶을 때는 이거 볼펜이나 사인펜을 쓰시고 세 번째는 부족한 부분은 공간배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거기다 무조건 쓰지 말고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책이 지저분해지게 돼요 단권화하는데 지저분해지게 돼서 다음에 보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합격 수기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책 단권화한 것들 많이 보이실 테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쪽 했습니다 반쪽 역사경론 전체 얼개 가운데 무엇에 의해?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앞부분보다 아파트보다 오히려 챕터가 하나가 더 많아요 앞에는 이 책의 전체 구조는 2부, 2부 각 부에서 7장, 8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합치면 2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2부, 15장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6개 서적을 종합해 놓은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책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2부, 15장 2부 제목만 말해봅시다 2부, 1부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 2부,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의 내용일까? 역사학의 내용일까? 앞 시간에 배웠던 교육학의 내용일까? 역사학의 내용일까? 주로 역사학의 내용이 많아 주로요 그런데 역사학의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역사학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교육학의 내용도 알아야 돼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인지심리학의 발달에 관한 부분의 배경지식을 반드시 쌓아둬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둔 게 이거거든 구체화시켜둔 거 이건 인지발달이론을 인지발달이론을 역사교육에 접목한 접목한 부분과 연관한 연구성과들을 모아둔 부분이라면 이쪽은 이걸 훨씬 더 구체화시켜둔 부분이고요 이걸 좀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영미권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역사교육의 논의를 국내에 도입하고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1990년대 이후 들여서면서부터 미국 역사교육계는 큰 난맥상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난맥상 가운데 하나가 1994년에 제정되어졌던 내셔널 스탠다즈라는 거예요 내셔널 스탠다즈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그 밀레니엄 전환기에 미국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흔들었던 부분이었기도 해요 그때 아까 앞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점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 첨예하게 그 두 가지 논점이란 첫 번째가 트래디셔널이나 컨서버티브한 관점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프로그레시브한 관점이라고 그랬죠 94년에 제정되었던 내셔널 스탠다즈의 결론은 프로그레시브한 쪽으로 났어요 그런데 미 정계가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이런 쪽으로 수시적으로 바뀌는 체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대체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공화당 위주의 출신 인사들이 컨서버티브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이 프로그레시브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엊그제 개정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에 관한 성취기준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바 있어 성취기준 한국사 현대사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4.19 혁명에서부터 6월 민주화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이 있었어 4.19 혁명에서부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 운동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라는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라는 게 있었다고 성취기준이라는 게 곧 학습자가 꼭 알았으면 하는 최소한의 내용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습자가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되길 바라는 행동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은 진술을 성취기준이라고 부르거든 개념은 몰라도 돼 아무튼 성취기준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이 이렇다고 4.19 혁명에서부터 6월 항쟁이 이르는 중간에 뭐가 빠졌는 줄 알겠어? 뭐가 빠졌니? 분수령인 5.18이 빠졌잖아 그치? 분수령인 5.18이 빠졌잖아 그러면 지금 정권 또는 지금 권력자들의 입맛에는 5.18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아니면 지금 권력자에 대한 선제적 아부 차원에서 교육부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뺏을 수도 있을 것이고 확실한 것은 2022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던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15분을 다 알거든 저도 저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5.18을 제외시키자 하는데 동의하신 분은 없어 그럼 누가 잘못했겠어? 교육과정을 공표한 교육부 관계자들이겠지 그치? 대한민국의 적폐 가운데 1순위라고 볼 수 있어 교육부 관료들 몇 급 이상? 5급 이상 가장 적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항상 권력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제외시키거나 포함시키거나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다루는데 5.18이 빠질 수 있는 내용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망월동의 묘지를 참배하는 데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딱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우리 옆에 섬나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게 되냐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인식의 갈등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갈등의 문제는 실제로 한국 내부의 역사인식의 갈등의 문제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관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할지라도 뭐에 대한 왜곡은 일어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 이해하시겠어? 유일하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없었다고 발뺌하는 애들이 얘네라고 그런데 이런 족속들이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이 가운데 있다고 이 가운데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게 등가 처리가 되는 거야 일본과 요세력이 등가 처리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기억 속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세 글자의 등식이 수립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이해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과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고 그것이 문명의 후진국이다라는 프랑스 외무상의 말이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된 세력으로 해결문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102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나치 부역소에서 유대인을 끌고 갔다 단 두 명이었습니다 그 끌고 갔다는 이유로 102세 되시는 할아버지 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혹하다고 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근 역사 교육의 추세예요 계속적으로 뭐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반성하고 이걸 또 뭐하고 추모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역사의식으로 승화시켜서 이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역사 교육이 수행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SN문화연구소 소장이었던 웨런 리젠이라는 사람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젠식의 역사의식은 전 세계 국가들의 역사 교육의 모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를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 독재 세력이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몇몇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와 상관이 없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경제 개발의 논리의 성과라든가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논리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독재 권력자의 미화 작업으로 승화시켜서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기준을 국가 권력이 작동시킨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딱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과 이것 가장 중요한 기인 그 원인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대한 청산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것도 나중에 역사 교과서 왜곡 부분에 다 나오는 수업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학이라고 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994년 이후로 말입니다 그렇게 내셔널 스탠다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 논쟁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렸어 더 이상 보수 진보대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스탠포디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른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심리학과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교수들이 모여서 저런데 역사 교육의 도구로서 저런 소용도로에 말려들지 말고 역사 교육의 진지한 독자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사구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가처럼 말하고 역사가처럼 행동하기 영어로는 그걸 약칭 doing histor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doing history 그러니까 역사가처럼 행위하기라는 거죠 넓게 보면 이 사구한다는 것도 이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doing history 안에 뭐가? thinking에 포함되는 거고 thinking 안에? thinking 전에 일단 reading이 있어야 되겠지 reading이? reading하고 reading하고 thinking하고 마지막으로 writing하는 거 이걸 합쳐서 doing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역사가처럼 어떤 사료나 사료나 특정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reading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thinking하고 thinking하고 역사가처럼 관련 사료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서로 비교하고 교차 검토를 시행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라는 출처 확인도 하고 그 당시 어떤 사정 속에서 이런 사료들이 만들어졌는가라는 맥락화까지를 검토를 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어떤 사료들이 발견되고 발표된는가 라는 비교적 사고까지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들이 역사 연구를 하거나 역사탐구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사고의 절차를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놓은 것을 역사 교육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국내에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양호한 교수가 슐만과 그의 제자였던 와인버그 그의 동료였던 드레이크의 연구를 우리나라 논문의 사례에 도입한 적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 부분이 여기 역사적으로 사고하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 함께 묶어서는 안 돼 다른 내용이니까 어떤 다른 내용이냐 이건 일반적으로 영일론과 영거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라면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라면 이것은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역사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야 역사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쟁의 소용도를 속에 빠져들지 않겠다 정쟁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고 역사 교육의 독자적인 목적을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나타난 논의니까요 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뭐였냐면 아이들 스스로 이걸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구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셔도 돼 아이들 스스로가 내러티브를 곧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도착점이야 도착점 귀결점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 뭘 얻을 수 있어?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어 역사 내러티브 능력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어디서 파생되었던 것이냐 1990년대 독일 역사 교육 학계야 독일 역사 교육 잘 들어야 돼 이거 2000년대 미국 역사 교육 학계라고 그랬고 이거 1990년대 독일 역사 교육 학계에서는요 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유력한 기능인의 육성을 학교 교육이 전혀 담당하지 못한다라는 비판과 반성이 불기 시작했어 그런 차원에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뭘 주문하기 시작했냐면 21세기 다문화 사회,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세계적 인재 또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달라라는 모토를 내걸게 돼 그래서 독일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20세기 말에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었어 그 창의적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독일 역사 교육계에서 내걸었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헤비거스트가 내걸었었던 디벨롭먼트 테스크와 유사한 개념이었어 디벨롭먼트 테스크란 발달 과업이야 학생이 특정한 발달 단계에 도달했었을 때 그 발달 단계에 적합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에서 힌트를 얻어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말을 도입을 했어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에 장학금을 받고 독일에 복품대학교나 SN대학교를 갔다 오신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 무렵이 그래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오신 교육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 논의를 대한민국 교육에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를 바탕으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자아지심공 이른바 6대 역량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제가 왜 중간에 말을 끊었냐면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끊었어 6대 역량에 맞춰서 개별 과목의 과목 역량까지도 강조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역사과에서는 5대 역량을 내걸게 됐지 이해합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다? 네러티브를 만드는 능력이야 네러티브를 만드는 능력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고 또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마지막 최근의 역사교육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내의 특수성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역사교과서에 무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국정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됐어 그래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1972년에 독일 미넨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이테스바흐라는 지명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사죄 문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독일 내부의 역사교육계의 문제를 둘러싼 또는 실은 역사교육이나 정치교육 도이체 빌퉁이라는 정치교육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는데 정치교육이나 역사교육을 둘러싸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1972년에 확인한 바 있었어 그걸 우리가 보이테스바흐 합의이라고 부르는데 국정화 논의가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정신을 예로 들어서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정신을 예로 들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아시겠지만 보과서가 국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행의 주체 발행의 주체 공급의 주체 공급의 주체 저작의 주체가 바로 누가 된다는 뜻이야? 국가가 된다는 뜻이야 공급 발행 저작 그러니까 국가가 쓰고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기관에서 발행한다는 뜻이죠 그치? 장점이 있겠지 이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고 또 물량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필요 없는 자원을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하지만 3차 교육과정 이후로 국정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국정제 교과서 안에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해당 권력의 이해관계가 해당 권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겠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들은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났어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을 역사인식을 역사인식을 저해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인식이나 역사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한동안 6차 교육과정 이후로 한동안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명박이 그네가 이런 작업들을 시작하기 국정화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논란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단원 안에서는 이 국정화 논란에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시각이나 관점을 배양하기 위한 역사교육이 어떤 역사교육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시민적 관점의 역사교육이라는 칸을 새롭게 만들었고 시민적 역사교육에 적합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시민적 관점의 역사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약 80여 편의 학술지 논문들이 이와 연관해서 나왔고요 심지어는 저걸 묶어서 만들었던 단행 서적들만 해도 네 권가량이 나온 바 있어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역사교육의 연구자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역사교육 이론도 다 설명했고 세 개 남았다 이제 이렇게 아니 네 개 남았다 네 개 이렇게 이 부분은 뭐냐 모든 학문 모든 학문이 독자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문 나름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교육도 역사교육학이라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지가 거의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역사교육학의 위치에 걸맞는 독자적인 방법론이 필요해 그래서 역사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위 연구하는 사람들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큰 사람들이겠지 역사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절차와 관련한 것이야 역사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보다 나은 역사 수업 보다 나은 역사 교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연구 절차들이라고 그 절차들에 관해 소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시험 문제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고 과거에는 한두 문제 정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개 부분은 역사학, 사학사와 관련한 부분이야 실은 넓게 보면 사학사란 역사학의 역사를 줄이는 말이라는 거 아시지? 그치? 그 가운데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고대로부터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역사학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다루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역사교육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앞에 일부의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발달 부분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하지만 여기는 교육과정 이야기는 전혀 없어 앞에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발달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교육과정의 변화 부분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면 여기는 주로 서구에 관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우리나라 역사교육회라는 학문이 태동한 것도 실은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최근에 독일 이렇게 3개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 우리나라에서 역사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자리 잡고 학문으로서 정립되게 된 것은 그렇게 세 나라의 영향이 크다고 그러니까 주로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역사학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 라는 걸 주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과 이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설명과 이해라고 부르는 부분 역사 철학의 3대 쟁점이라는 게 있는데 3대 쟁점 나중에 설명란을 드릴게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들이나 역사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설명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약 200여 년간 논쟁을 벌여왔어 200여 년간 그 200여 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19세기의 실증주의의 등장이야 실증주의의 등장 그러니까 지금이 21세기니까 반올림에서 툭 치고 그냥 거의 200여 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비드 흉에서부터 시작해서 꽁트에까지 이르는 실증주의의 기풍이 역사연구에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7세기 수도사 마비용에 의해서 번역되었던 성서해석학이라는 것에 따라서 문헌해석학으로 역사학이 발전하게 된 시점이 20세기야 그래서 해석학의 입장을 역사교육에 적용해야 된다 또는 역사연구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어 전자를 실증주의자라고 부르고 후자를 관념론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방법이 설명이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방법이 이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증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설명이라는 방식은 역사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걸 따져묻는 부분이고 관념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해라는 방식을 역사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걸 따져묻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렇게 해서 역사학과 교육이론의 이해는 토탈 몇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또 잊어먹었죠 역사교육은 전체는 두 개의 파트 두 개의 부하고 열다섯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1부가 앞시간에 또 뭐라고요?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 2부가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 앞에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 부분은 챕터가 7개 들어가 있고 외우기도 쉬워 맨 처음에 역사교육이론 뭔가 역사교육을 왜 하는가 의의 부분이었고 맨 아래 부분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발달 부분이었어 중간에 다섯 개는 목표, 내용, 교재, 방법, 평가였고 쉽지? 어려워? 미안해 어려웠으면 내 잘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 역사교육론이라는 학문은 하나의 학문이 됐다고 해서 학문이 그럼 학문은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이라는 걸 전제로 수립하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현장의 역사 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하기 위한 틀이나 이론에 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역사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부분이고 알겠어? 아울러 사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학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럽, 특히 주요 3개국이라고 그랬지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역사연구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역사교육에 곧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따져보는 부분이 역사학과, 역사교육이야 그다음 나머지 두 개 부분 역사적 이해와 역사적 설명 부분은 역사 철학자들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실증주의자와 관념론자들이 제시하고 있었던 설명을 역사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해를 역사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인지심리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고의 발달 부분을 역사교육에 적용해서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소위 영역 일반인지론가나 영역 특정인지론가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고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걸 다루는 게 역사적 사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라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의 논의가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미국에 그래서 역사가처럼 말하고 역사가처럼 읽고 역사가처럼 쓰는 소위 누잉 히스토리의 관행에 지배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사고하기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이른바 스탠포드 학파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역사학습의 주요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가라는 걸 와인버그라든가 드레이크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한 절차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70년대 이후로 독일에서 불기 시작했었던 사주와 반성을 향한 적극적인 과거 역사를 향한 움직임이 국정화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내 역사교육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역사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어떤 수업방법이나 수업원리들로 채워져야만 하는가 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이상의 8가지가 2부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알겠습니까? 1분 드릴게 1분 책 안에 있는 목차를 외우셔 방금 제가 말한 7개 2개 부와 파트와 15개 챕터를 외우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anship 3분 드리겠습니다 2분 ※ 2 worlds 7 8 9 감사합니다.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표가 보이시죠?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있었네요. 맨 위에. 그죠? 맨 위에요.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요. 자 여기부터 말씀하실까요? 교육과정이에요. 이 밑에 7개가 있었습니다. 1. 의의 2. 목적과 목표입니다. 3. 내용 4. 교재 5. 역사교육의 방법 또는 역사수업의 방법 6. 역사학습의 평가 7.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발달. 매년 그렇듯이 여기까지는 잘 외웁니다. 자 여기는 8가지가 있습니다. 1.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갖출 거면 이런 틀을 갖출 거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연구방법론이라고 연구방법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면 그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역사과 역사교육 연구방법론이고요 2. 쉽지 이제 사학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과 역사교육 3. 이해와 역사교육 4. 설명과 역사교육 5. 역사적 사고 6.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7. 역사네러티브 8.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 이것도 아까 헷갈리셨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것의 결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역사가처럼 사고하기의 결과는 무슨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규결된다? 역사 네러티브 능력을 잘 갖췄느냐 갖추지 못하느냐로 규결된다고 해요. 이거 하면서 아까 제가 영양 이야기 해드렸던 걸 기억나지? 여기는 주로 독일론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주로 미국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해와 설명 부분 다루는 거 있었죠. 여기 여기는 주로 영국 논의야. 영국 심지어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역사적 사고까지는 영국의 역사교육의 주된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미국 맨 아래 건 독일 이것도 8번도 독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해 이해하겠죠? 제가 실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역사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나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어떤 과목에 공부, 어떤 학문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해당 학문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걸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전체를 알아야 뭐를 볼 수 있으니까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분들의 합이 뭘 이루는 거니까 이 부분들의 합이 전체잖아 그렇죠? 이걸 교육학 용어로 말하잖아 브루너의 표현대로 바꾸면 이게 뭐야? 이걸 브루너는 컴포어넌트라고 불렀거든 이렇게? 안 보이겠다 영어로 이걸 구성 요소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성 요소들 컴포어넌트라고 이걸 합해 두면 온전한 전체가 된다고 근데 이 전체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이 전체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랬거든 아이디어 이걸 부른다는 스트럭처라고 언급한 바 있어 스트럭처 우리말로 바꾸면 구조야 구조 구조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는 말이야 해당 학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는 말이야 해당 학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만약에 하잖아 그럼 교육학 공부를 할 때 교육학 서적을 보시고 교육학 안에 목차를 먼저 외우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접근하는 사람이고 목차는 던져버리고 그냥 곧바로 텍스트부터 읽는 사람들은 20페이지까지는 끄적끄적 되다 그 이후에는 하얘지게 돼 여러분이 읽어보는 모든 종류의 개설서 또는 계론서 또 모든 종류의 서적들도 다 마찬가지야 뭐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면 목차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책 읽기 방식이야 잘못된 책 읽기 방식이 제가 15년 전부터 했던 말이 뭐이냐면 책은 seeing의 대상이 아니야 reading의 대상이지 seeing은 그냥 책을 보는 걸 의미해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reading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reading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뭘 아는 거다? 구조를 아는 거라고 구조를 아는 것 알겠어? 만약에 교과서를 보고 싶어 그럼 교과서를 먼저 보는 게 상식적이야 교과서 편찬에 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먼저 보는 게 정상이야? 그렇지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먼저 보는 게 정상이지 그치? 이해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하고 만약에 수능 강사들하고 이런 사설 학원의 수능 강사들하고 비교를 한다고 쳐보자 여러분이 수능 강사보다 낫다 나는 이런 부분이 훨씬 수능 강사보다 전문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수능 쪽에서 날리는 사람들 몇몇이 있다고 들어서 저도 알고 있어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강사들로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말해볼까? 뭐가 나은 것 같아? 그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면 수능 문제의 어떤 부분이 많이 빈출되었고 어떤 부분이 많이 기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라는 쪽의 전문가들이야 곧 수능 시험이라는 평가 영역에 국한된 전문가야 여러분은 그렇지 배웠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은 목표나 목적 목적이나 목표 더 나아가 내용 더 나아가 교제 선정 수업 방법의 선택 평가의 적합성 재고 이런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가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리 기고 난다라고 하는 수능 입시 강사라고 하더라도 교수평기 일체화의 작업은 여러분처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뭘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생기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또 그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있는 거야? 사적기관에 있는 거야? 사적기관에 있는 거야? 어떤 권한과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기부 한 줄 한 줄이 뭐가 돼? 그 사람의 평생 기록이 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평생 기록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 부여한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곧 한 학생의 장래 진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커 하지만 입시자금 강사들이 책임져? 우리 아들이 어디 자사고 못 갔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못 갔다 걔들이 책임지는 거 봤어? 그런 거 없잖아 저는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전학 구영무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과 입시자금 강사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왜 그런지는 고민해봐 왜 그 중간에 서 있다고 말을 하는지는 내가 사교육기관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람인가? 나는 몸은 뭐에 몸담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있어?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을 양성해내고 있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맞지? 그죠? 그럼 제가 지향해야 될 점은 공이겠어? 사겠어? 공이죠 사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야 바꿔 말하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오지도 않는 일일 뿐더러 전체 응시자가 3천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수능처럼 과거에 잘 나갔을 때 60만 또는 수능 인원들처럼 45만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꼴랑 3천명 되는 사람들을 시장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을 추구한다 소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길고 날고 하셨던 잘 나가시는 수능 강사들하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돼 그럴만한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니와 영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이기도 해 그런 쪽을 추구했다면 일찍이 사탐학원으로 갔겠지 수능 시장으로 갔겠지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직관이 굉장히 투철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사명감과 그 투철감이 자존심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그 자존심이라면 절대 이런 시험 따위에 한두 번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 자존감을 팔을거나 맞춰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야 다만 누구나 살다 보면 때가 있는 것 뿐이야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나중에 쓰게 될 행운을 미리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가져다 쓰지 않고 저금해 두는 것 뿐이야 응? 살다 보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행운은 총량이 있어 신은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신은 그래서 공평해 누군가가 그 행운을 먼저 가져다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남은 건 불행밖에 없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불행을 가져다 쓰고 계신 분연들이라면 기뻐해도 좋아 남은 건 행운 밖에 없을 테니까 시험 한 번 시험 두 번 시험 세 번 이렇게 떨어지셨다면 반대로 똑같이 행운 한 번 행복 두 번 정말 평생 누릴 수 있는 큰 행운 한 번 이런 것들이 남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인생의 평범한 진리니까 부디 시험 한 번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에게는 행운의 날만 남았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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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